중국의 스타 배우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총석이 사멸임이 확정된 이후에 잇따라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죠. 네, 유명 배우들인데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시 주석에 대한 공개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영화 와우 장전과 집으로 가는 길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죠. 장지인데요. 20세일 중국 관영 CCTV 방송 인터뷰에서 찬란한 문화로 인민들의 정신문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시대의 불운과 뜨거운 피를 노려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했습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무술영화 연문의 감독 겸 배우 견자단도 중국 공산당 아래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룡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인기가 예전까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런 유명 배우들이 잇따라서 이런 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국의 요청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산 국가들이 워낙 체제 선전에 국가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더타임스는 장지이가 공산당 치열이더로서 시진핑의 보금을 퍼나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앤월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였습니다.